혼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혼공지기 제 이름은 허준석 준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3강을 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제 대학교 때. 한참 전이긴 한데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소개팅을 제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소개팅이. 제가 아주 별 볼일 없는 시절이었지만 소개팅이 어떻게 운이 좋게 들어왔어요. 상대방은 저를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요. 딱 하나 여자라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고민을 했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이렇게 옆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직은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야 그 애가 그 여자애가 예쁘면 내가 데이트 신청할 거다. 내가 사귈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예쁘다면 나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겠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if 생각나죠. 그녀가 예쁘다면 she is, 그 다음에 pretty, 예쁘다면, 나는 데이트 신청할 것이다. 자 I will, 그 다음에 데이트 신청하다. 보통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요. 데이트를 하면 영화를 보러 가든지 해서 이걸 ask ou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니까 ask her ou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문장을 옮겼는데요. 자 보니까요. 그녀가 예쁘다면 나는 그녀를 이제 데이트 신청할 것이다. ask out, 데이트 신청하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제가 지금 이 여자가 예쁘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녀가 예쁜지 안 예쁜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is랑 will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1단계를 썼는데. 자 그 다음에 만났어요 제가. 만났는데 왠걸. 저도 이제 만만치 않은 이제 오징어, 어부, 오징어. 오징어 중에 오징어인데. 와 그 여자도 저랑 이제 거의 맞짱 뜰성도인 거야. 싸우면 내가 못 이길 것 같은 친구가 나온 거야.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가정이지만.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예쁘질 않아. 결코. 예쁜 거에서 거리가 멀고. 내가 조금 치장을 하면 내가 더 예쁠 것 같아. 그래서 와 도저히 난 데이트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까랑 상황이 다르죠. 그죠? 상황 달라요. 자 그때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야. 왜 너 데이터를 해봐. 이러면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 진짜 제가 아니란 거 알지만. 야 진짜 만약에 예쁘면. 진짜 내가 예쁘기라도 하면 데이트 신청을 지금 할 거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안 예쁘니까. 하. 진짜 예쁘면 내가 데이트 신청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녀가 예쁘다면 내가 데이트 신청을 하지. 왜 안 하겠어. 라는 뉘앙스로 하게 될 때도 한번 문장 옮겨볼게요. 만약 그녀가 예쁘다면 나는 데이트 신청을 할 텐데. 아까랑 한글 해석은 똑같죠. 근데 뉘앙스는 분명히 다르죠. 그죠? 그죠? 아까는 만나기 전이고 지금은 이제 아는 상태에서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 그녀의 얼굴은 바뀔 수 없다. 그죠? 그럼 이제 적는 거예요. 만약 그녀가 예쁘다면 I ask her out. 자 그래서 해석이 한글 해석이 똑같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is하고 will 적게 되면 아까 적었던 것처럼 만나기 전 단계. 즉 알지 못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아져버리잖아요. 그죠? 해석은 똑같지만 뉘앙스가 다르니까. 어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뭔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다가 pretty를 이제 handsome으로 바꿀 수도 없고 ask out. 딴 거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의미가 완전 달라져버리니까. 애초에. 자 그래서 얘 동사들의 전 좀 뭔가 바꿔보자 싶으니까 is를 다르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현재를 과거로 바꾸는 건데 was로 하는 것도 약해요. 천지가 개벽해야 되는 거니까 예쁘다라는 거 완전 뭔가 좀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w-e-r-e were 쓰게 되는 거예요. 원래 she was잖아요. 근데 were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도 얘가 지금 과거 형태니까 will도 어떻게 해요? 한 단계 낮춰서 would.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해요? 그녀가 예쁘다면 나는 데이트 신청을 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말로는. 하지만 뉘앙스는 천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얘는 아직 만나기 전. 아직 몰라요.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는 거예요. 예쁘면 내가 데이트 신청을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표정 정색이죠. 걔가 진짜 예쁘면 내가 데이트 신청을 할 텐데 진짜 너무 아니야.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이거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한다고 그러는 거죠. 가정법. 근데 어때요? 지금 이 시제가 어때요? 생긴 거는 형태가 과거죠. 과거죠. 그죠? 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완성이 된 게 바로 이겁니다. 가정법 과거. 그럼 이거는 지금 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 걔. 야, 지금. 걔가 진짜 예쁘기만 하면 내가 진짜 사귄다.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형태만 과거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라는 이름을 가지니까 이게 무슨 과거에 뭐 뭐 했었으면 요렇게 해서 가는데 아닌 거죠. 그죠? 얘가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바꿔서 그죠? 뉘앙스가 다르니까 were, would 이렇게 쓰게 되었으니까 야, 정말 안 예쁜 거예요. 근데 만약 예쁘면 진짜 내가 데이트 신청할 텐데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고 그죠? 형태만 따와서 가정법 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사실에 완전 반대를 나타낼 때 가정할 때 된다는 거죠. 현재 걔는 완전 안 예쁜데 예쁘다고 그 반대를 가정하게 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타이틀 보게 되면요. if I were you, I wouldn't go there.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도 잘 보니까요. were 쓰게 됐고 were는 쓰게 됐죠. 과거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현재처럼 해석하는데 그죠? 완전 반대 상황이죠. 내가 너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일 수 있어요? 내가 너가 지금 아니죠. 현재 나는 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가 아니라는 걸 지금 우리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입니다. 오케이? 내가 너라면 나 거기 안 갈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너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억지로 그거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왜 쓰였는지 대충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명확할 것 같아요. 가정법 사실 많이 어려워하시죠? 다들. 근데 방금 가르쳐드린 이 원리를 알면 이게 왜 가정법 과거가 쓰이게 되는지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현재 사실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만약 예쁘면 이라고 정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혹은 가능성이 정말 떨어지는 상상을 할 때 이거나 이거나 사실 비슷한 거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0%나 1%나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거의. 이럴 때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과거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태가 과거라는 겁니다. 그죠? 해석은 해석은 현재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현재에 맞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if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올 때는 were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비동사는 were 그리고 일반 동사 동작을 나타낼 때는 그때는 과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뭐뭐 했다면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나 불가능한 거예요. 주어가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현재처럼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초동사도 would, could 나오는 거예요. will, can이 아니라 would, could 오케이? would, could 동사 원역 주어가 뭐뭐 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걔가 예쁘면 데이트 신청할 텐데 준석쌤이 원빈 같다면 내가 완전 사랑할 텐데 완사 근데 원빈이 아니죠. 그죠? 현재 사실에 반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아니다 싶은 거를 이제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써줘서 현재 뭔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의미하고 의미만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if I were you I wouldn't go there were 이 말 나타낸 거 봐서 나는 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해요? 내가 너라면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wouldn't go 가지 않을 텐데 거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보세요. had 과거지만 형태지만 그죠? 요거는 가진다면 요렇게 해서 가는 거죠. a lot of money 만약에 내가 많은 돈을 갖게 된다면 갖는다면 나는 could buy 살 수 있을 텐데 너에게 a nice car 좋은 차를 그럼 왜 이렇게 가정법 했을까요? 나는 지금 완전 거지야. 거지니까 이게 우리 상상이라도 하는 거죠. 가능성 낮은 상상을 내가 더 많은 돈 진짜 가지면 라고 상상하는 거죠. 돈은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전적인 예문인데 진짜 많이 나와요.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되어있죠. 그죠? 만약 내가 새라면 셀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날개 돋아가지고 치킨 윙 이럴 수 없잖아요. 새라면 나는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너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어우 낭만적이기도 하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섭죠. 그죠? 날라와 막 스태 날개 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많이 하는 상상이죠. if I won a lottery 로또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로또 복권의 win의 과거 썼죠. 당첨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엄청 낮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I would go 나 갈 텐데 어디에 뉴욕 뉴욕에 갈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복권 당첨된다면 뭐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자 좋아요. 자 넘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이제 나와요. 단순 조건은 우리 if 배웠던 거냐 가정법 과거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단순 조건은 아까 소개팅하기 전에 사건하고 똑같은 거요. 사실 여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쁜지 안 예쁜지 알 수가 없는데 가정법 과거는 알아. 그 친구는 절대 예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애써서 가정을 해보는 거죠. 야 걔가 진짜 예쁘면 내가 당장 사귀지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이제 보통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보세요. is하고 will 썼죠. 이거는 그냥 단순 조건문입니다. if she's diligent 그녀가 diligent 근면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면 근면하다면 I will hire her hire 따라해보세요. hire 고용하다 나는 그녀를 고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그녀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면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평소부터 지켜봤어요. 10년 동안 아는 여동생이에요. 도저히 근면하고 거리가 멀어요. 근면하고 완전 거리가 멀어요. 그럴 때는 if she were diligent 그녀가 근면하다면 야 만약 그녀가 근면하다면 I would 위례 과거죠. hire 내가 고용할 텐데 이미 표정부터 찌푸려졌잖아요. 야 걔가 근면하면 내가 고용하지 이거예요. 완전 근면하고 거리가 먼 거죠. 평소 그녀는 근면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럴 때는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해석 우리말 해석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뉘앙스는 완전 다르죠. 제 표정부터 다르잖아요. 가능성이 완전 떨어지는 걸 말할 때 쓰더라. 이게 가정법 과거란 겁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해석이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형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바로.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직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Welcome back. 자, 준비됐습니까?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개념 연습의 B번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f June is were my boyfriend Junie 제가 어, Junie 나의 남자친구라면 그럼 이즈 써도 되고 월 써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가능성만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근데 뒤에 거 보세요. I would do 되있죠. 그죠? 나는 할 텐데 되있으니까 이거랑 맞춰져야겠죠. 그죠? 섞어 쓰지 않아요. 앞에도 과거면 뒤에도 과거 이런 식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워드가 왔기 때문에 가능성 낮은 거로 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Junie 내 남자친구라면 그럴 리 없겠지만 혹은 이제 뭐 원빈이 내 남자친구라면 아니라고 상상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겁니다. Junie 이제 내 남자친구라면 나는 할 텐데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일부러 넣어봤어요. Whatever he wants 원래 what만 쓰면 그가 원하는 것 요렇게 해석되는데 ever 붙으면 좀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거는 무엇이던지 요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whatever 뭐든지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내가 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요? 3번 My parents If my parents know new my grades they will be angry with me 되어있죠. 그죠? 뒤에 보니까 역시 they will 되어있기 때문에 앞에 뭐가 되는 겁니까? no 되는 거죠. 만약 나의 부모님들이 아신다면 나의 성적을 즉 성적을 아신다면 그들은 angry 화가 날 것이다. 나한테 근데 지금은 성적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What would happen If there are or were no police officers 이렇게 돼있죠. 그죠? 자, 보니까요. What would happen 여기서 끊어야겠죠? 무슨 일이 what happen 일어날까요 돼있죠. 그죠? 역시나 would 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법이 나타나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약에 그러니까 worse 그랬죠. There were no police officers 경찰관들이 없다면 이게 현재 사실에 반대인 거죠. 지금 현재는 지금 경찰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경찰관들이 한 명도 안 계신다면 말이 안 되는 과정이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 were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가 왜 쓰이는지 알겠죠. 그죠? 어떤 뭐 개념을 알면 간단해요. 자, 이제 개념 연습 C번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로 옮길 때 빈칸을 채우시어도 있죠. 그죠? 1번 As he doesn't tell me the truth I don't trust him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가 doesn't tell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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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truth 진실이에요.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I don't trust him 나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rust 신뢰하다 그럼 이 as의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 as는 뭐뭐 때문에 맞춰서 쓰면 돼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 그가 나한테 진실만을 말 한다면 나는 신뢰할 텐데 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잖아요. 가정법 과거 써야겠죠.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걔가 나한테 진실만 말한다면 내가 믿어줄 텐데 표정 안 좋죠. 그죠? 이럴 때 가정법 과거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한테 말한다면 이때는 were 아니죠. he were me 아니잖아요. 말하다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한테 말한다면 이렇게 되니까 말한다면 부정어 아니잖아요. 그대로 옮기면 안 돼요. 의미상 진실을 말한다면 신뢰할 텐데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tell의 과거 형태 told 이렇게 되는 거죠. if it told me the truth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나는 믿을 텐데 이렇게 되니까 would 혹은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could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would trusting 혹은 could trusting 이렇게 적으면 돼요. 2번 since this soup is cold it doesn't taste good 되어있습니다. since도 역시 때문에요. 이때는 this soup 이 찌개가요 is cold 차갑기 때문에 식었어요. 식어서 it doesn't taste good 맛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cold가 있죠? 만약에 soup이 찌개가 차갑지 않다면 맛이 좋을 텐데 되어있죠. 그죠? 해석 잘 생각해보세요. 차갑지 않다면 사연입니다. is cold 이니까 이때는 were not 이죠. 그렇죠. were not cold 차갑지 않다면 혹은 축약에서 적게 되면 weren't cold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차갑지 않다면 맛이 좋을 텐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이나 부정이나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말로 먼저 옮겨보면 이게 확실히 어떻게 써야 될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고 따라오세요.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보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사진을 참고해 완성하셔도 있죠. 그죠? 와 귀엽다. 이게 뭐예요? 캥거루죠. 그죠? 캥거루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동물원인데 어디 동물원? 그죠? 캥거루는 주로 호주에 가야 됩니다. 호주 호주에 가야 캥거루를 볼 수 있죠. 캥거루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캥거루가 권투 잘한다 이런 거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죠? 실제로 자 보니까요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뭘 하겠습니까? 만약에 You won a lottery 되어있죠? 이거 우리 아까 많이 봤죠? 복권에 당첨된다면 뭘 하겠습니까? 확률은 낮지만 우리끼리 이제 행복하자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So won a lottery 당첨됐다면 이 아니라 된다면 이로 해석하는 거죠. 대신 확률은 아주 낮다라는 겁니다. If I won a lottery 복권에 당첨된다면 나는 할 텐데 트래블 나왔죠. 여행할 텐데 니까 일단은 트래블 붙이고 Australia 어떻게 해요? Australia 이렇게 되죠. 그죠? 트래블 Australia 땡 하나 붙어야 돼요. 호주에 여행가다 이런 식으로 to 붙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visit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트래블 투 Australia 이런 식으로 to 붙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로 호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호주 저도 이제 한번 가봤어요. 한번 가서 캥거루도 이제 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캥거루가 귀엽지 않았고요. 코알라 짱! 코알라가 진짜 귀엽더라고요. 하루에 한 20시간 가까이를 잠만 자고 있더라고요. 퍼즐라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칼리튬스 그 나무 이파리를 먹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독성 성분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이제 약간 으아 치한다! 이렇게 코알라가 약간 치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쩔어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깨면 으아 깨면 관광객들이 가서 하나 둘 셋 탁! 이런 식으로 많이 찍어가더라고요. 자 코알라 탁! 떠보고 싶네요. 너 멀어 호주 시드니까 12시간 반 정도 비행기 타고 갔던 기억이 나요. 내리자마자 바로 또 이제 동물원 가니까 와 내가 코알라인지 코알라가 난지 이제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와. 저도 코알라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이번에 if I want a lottery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되면 나는 would blank someday 있습니다. 약간을 뭐 뭐 할 텐데 지금 보니까 어디 이제 구세군이나 이런 거 같은 데다가 이제 돈을 주는 것 같죠. thank you for your support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적혀 있네요. thank you for your support 도움 서포트에 감사드립니다. 기부하는 거죠. 많은 단어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딱 한 단어 기부하다. 따라해보세요. donate donate 저 기부 문화가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조금 투명하면서도 조금 많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부 문화 같은 거 사실 좀 주는 게 좀 아깝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을 하고 있는데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음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누는 것도 교육 기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B번 보겠습니다. 1번 내가 그라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라면 요거는 내가 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확 완전 제로잖아요. 현재 사실의 반대죠. 그래서 그라면 할 때는 if I were him 이렇게 되는 거죠. if I were him 이렇게 됩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을 텐데 되니까 I would 되있죠. 그죠? 그리고 ask her out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돼? 부정화되겠죠. would not은 한 칸에 쓸 수 없으니까 I wouldn't ask her ou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보면 이제 나와있지만 제가 앞에 이런 부분에 써놨지만 이렇게 우리 제가 words로 쓰면 안 돼요? 어차피 I am보다는 과건데 그죠? words로 가정법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말할 때는요. 제 친구들하고 교포 친구들한테 말할 때 보면 이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 words로도 아주 잘 씁니다. words로도. 오케이? 근데 아직 이 문법 시험 같은 데 낼 때는 words를 정답으로 해주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문법은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문법에서는 words 쓰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words 괜히 썼다가는 논란만 이렇게 불러올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거는 words는 제가 볼 땐 거의 정착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아마 문법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words도 쓰기 필기시험에서도 맞다고 해줄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언어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쓰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시골에 산다면 세를 보러 더 자주 갈 텐데 돼 있지. 그죠? 내가 시골에 산다면 안 사는 거.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소망이니까. 그쵸? 시골에 산다면 이때 뭐 어떻게 쓰입니까? live? 아니죠. 그거는 사는지 안 사는지 확실하지 않은 거고 내가 지금 확실히 시골에 살고 싶어 한다는 건 지금 도시나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겠죠. if I lived in a country 시골에 살았다면은 아닙니다. 시골에 산다면 그러니까 지금 완전 가정을 하는 거죠. 갈 텐데 되니까 갈 수 있을 텐데 하면 이제 could 적으면 되는데요. 그냥 갈 텐데 뭐 뭐 할 텐데 할 때는 would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would go bird watching more often 그쵸?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bird watching 하게 되면 새를 이제 관찰하러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제 이게 체험할 동안에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 굳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이게 북미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 데리고 학교도 어디 있는 체험학습으로 bird watching 같은 거 꽤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찌르레기를 봤다 뭐 어떤 새를 봤다 뭐 총달새를 봤다 이런 식으로 새를 보러 가는데 이게 심성에도 굉장히 좋대요. 산으로 일단 들어가니까 공기도 맑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bird watching 같은 것도 이렇게 쓰이는 거죠. 세 번 다음 문장을 if를 사용해서 과정법 과거로 나타내시오. 역시나 이걸 이제 어떻게 옮길까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의미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자, 1번에 보면요. it is cold outside 밖이 춥죠. so, 그래서 we can't go on a technique 우리는 소풍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밖이 지금 추운데 가장 안 추운데 아, 만약에 안 추우면 소풍 갈 텐데 이렇게요. 안 추우면 if if 있어야겠죠. it is 아니잖아요. 추운데 안 추려고 하니까 were not cold outside 이해 됐어요? 춥지 않으면 밖이 춥지가 않다면 이미 이 표현을 썼다는 건 밖이 이미 춥다라는 거죠. 밖에 우리는 갈 텐데 돼 있죠. 그죠? 여기서는 갈 수 없다 돼 있으니까 갈 수 있을 텐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could 쓰면 돼 있죠. could go 아래 그대로 쓸게요. on a picnic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능성을 나타내니까 이때는 could으로 가는 게 좋겠죠? if 같이 읽어볼게요. if it were not called outside we could go on a picnic 우리가 소풍 갈 수 있을 텐데 자, 2번 I don't have a camera so I can't take a picture of you 이렇게 돼 있죠. 목소리 나는 카메라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나는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죠. 당신의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내가 카메라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만약에 있다면 if I 두 동사 적으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had a camera 내가 내가 카메라가 있다면 나는 할 수 있을 텐데 역시나 can't가 됐으니까 could take a picture of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카메라가 있다면 내가 너 사진 찍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의미 위주로 가시면 돼요. 굳이 이거를 학생 때부터 문제를 많이 품어서 트레이닝을 받은 애들이 있어요. 보면 제가 볼 때는 학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학습지든 뭐든 학원이든 학교도 뭐든 이게 다량의 문제로 뭔가 해결을 하려도 보면 나중에 창의성이 많이 떨어져요. 의미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말하기나 쓰기가 좀 굳어져 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She doesn't speak English fluently 대충 그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fluently 하게 되면 유창하게입니다. 융창하게 아니라 즉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So 그래서 She can't help my project 내 프로젝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걔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녀가 유창하게 한다면 doesn't speak 그러니까 두 동사죠. spoke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English 영어를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fluently 다시요. fluently fluently 하게 되면 유창하게 한다면 되는 거예요. 반대를 가정했죠. 그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역시나 가능성 나타났으니까 She could help my projec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내 프로젝트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의 퀴즈 나가도록 가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만의 답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강 후기도 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강 타이틀 시작 If I were you I wouldn't go there 내가 너라면 그럴 리 없지만 내가 너라면 나 거기에 안 갈 텐데 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왜 이게 과거 형태로 쓰이게 됐는지 아시겠죠? 그죠? 원리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곤고